하펠트 예언을 위한 중복이도 원더걸스 목사 딸 흑마법사 하나님의 딸로 돌아오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호세야 6장 14절 내 하나님 여왁계로 돌아오라 핫펠트를 위한 기도 핫펠트를 편집하며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 핫펠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속히 하나님의 딸로 돌아오길 바라며 국민 여동생 원더걸스 원더걸스 예언 원더걸스는 2007년 2월 10일에 데뷔한 대한민국 걸구립이다 초기의 원더걸스는 선예를 중심으로 현아, 소이, 선미의 4인조로 준비되었다가 데뷔를 얼마 앞두고 비공개 오디션을 통해 마지막 멤버 예언이 합류하며 5인조로 시작했다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탈미 탈미 소핫 노바디 삼연석 히트곡 라인을 탄생시키며 발라드 위지의 가육의 흐름을 뒤엎고 국민 걸급으로서 압도적인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목사딸 예언 핫펠트 예언 핫펠트의 의미 헛펠트 플러스 핫 핫펠트 진심으로부터의 뜨거운 흑마법사 예언 5월 6일 밤 11시 5분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는 표창원 전태풍 핫펠트 예언 김경진과 스페셜 MC 이용진이 출연하는 새로운 세계 특집으로 꾸며졌다 정규 1집 1719로 컴백한 핫펠트가 독특한 앨범 구성을 자랑한다 앨범이 동맹의 책 형태로 발매된 것 그녀는 1719의 의미와 앨범에 담긴 이야기들을 직접 소개한 것은 물론 뮤직비디오만 총 5편이라고 밝혀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 핫펠트가 올 블랙 흑마법사로 변신해 관심을 끈다 제가 타로를 잘 봐요 라며 흥미를 돋은 그녀는 직접 가져온 타로를 꺼내들고 게스트들의 타로점을 봐줬다 타로를 안 믿는다던 표창원은 물론 전태풍까지 결국 그녀의 마법에 골익 뛰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핫펠트 예은 책의 내용 중 지금은 골초다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범죄자의 딸이 되었다 스트레스 주의 200억 사기 혐의 받고 있는 예은 아빠 박용균 사이비 목사 졸지의 사기꾼 아버지의 딸이 되어버린 핫펠트 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이비 목사 박용균 감옥에서 회개하고 딸과 피해자에게 백배사죄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예은 정진훈과 결별 예은과 정진훈은 교제 4년차에 결별하게 됐다 이와 함께 예은이 언급했던 이별 후유증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예은은 SBS 강심장에 출연했을 당시 두 달 정도 뉴욕에서 만났던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바쁜 활동 탓에 자주 볼 수 없어 남자친구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은은 이별로 붙잡아 주기를 기대했지만 연락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멤버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리움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를 끊고 나와 다시 멤버들과 술을 마셨다고 한 뒤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술로 달랬다고 말한 바 있다 때마침 연인 정진훈과 이별 직후였던 탓에 이별 이유가 아버지의 사기 사건 때문이라는 소문도 줄여졌다 하펠트 예은은 자신의 부친에 대한 심정과 고뇌를 노래의 가사로 풀어냈다 하펠트 첫 정규앨범 1719 더블 타이틀 확정 일본 트랙 라이브 석스를 살펴보자 일본 트랙 라이브 석스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녀의 복합적인 감정이 예의될 것이다 영상 속 대부분 외국 신문 가운데 유독 기독교 신문인 국민일보가 눈에 들어온다 또한 처음과 마지막에 피로 물든 모습이 인상적이다 라이브 석스의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이브 석스 인생은 모가타 영어 노래입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아빠 글씨가 그렇게 엉망인지 몰랐어 내가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그게 내가 글씨를 못 쓰는 이유야 그게 내가 글씨를 못 쓰는 이유니까 29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가 나에게 편지를 썼어 엄마는 어때 언니는 잘 있고 내가 정말 그립지만 여기는 오지 않는 게 좋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걱정하지는 말아라 나는 너의 건강과 미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맙소사 아가야 일이 좀 잘못되었단다 내 딸아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 좀 구해주겠니 나를 좀 보석금을 내주고 빼낼 수 없겠니 인생은 누구에게나 거지같단다 그렇다고 울 필요는 없지 인생은 누구에게나 거지같단다 어린애처럼 굴면 안 되지 난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고 인생은 누구에게나 거지같단다 그냥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줘 만일 과거로 돌아가 내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를 믿지마 그는 이미 너를 다치게 했어 당신이 후회하는 척하며 무릎 꿇고 울고 있을 때 더 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안 그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당신이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면 하지만 그냥 내 자신을 탓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밤은 어때? 잠은 잘 잤고요? 양심에 찔려 잠에서 깬 적은 있어요? 글쎄 미안 나는 걱정이 없어서 지금 가진 것은 분노와 혐오뿐이거든 한 번은 당신이 말했죠 순중하지 않으면 저주뿐이라고 당신 말이 맞아 난 저주받았어요 내 심장에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 인생은 누구에게나 거지 같단다 그렇다고 울 필요는 없지 인생은 누구에게나 거지 같단다 어린애처럼 굴면 안 되지 난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고 인생은 누구에게나 거지 같단다 그냥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줘 내가 방아쇠를 당길지도 몰라 당신도 알듯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알기는 하냐고 나는 방아쇠를 당길지도 몰라 우리 둘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럴지도 몰라 두고 보라고 내가 방아쇠를 당길지도 몰라 내가 방아쇠를 당길지도 몰라 선을 위해 그럴지도 모른다고 아냐고 방아쇠를 당길지도 두이 포올 모두를 위해서 라이프 석스는 자신의 비참한 심정과 아버지를 향한 분노 등으로 얽히고 석힌 감정을 쏟아낸 노래의 가사이다 가사를 보며 뮤직비디오를 다시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 먹먹하다 가슴이 쓰리다 그냥 아프다 영적으로 방어하는 하펠트 예은 가슴에 피멍이 든 하펠트를 위해 일면식도 없는 크리스찬 튜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직 중보기도 뿐 중보기도밖에 없다 크리스찬 튜브는 하펠트 예은에게 바랍니다 사이비 목사의 딸 예은도 아닌 흑 마법사 하펠트도 아닌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신접한 자는 안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급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레위기 20장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속히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께서는 반드시 예은님을 위로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크리스찬 튜브도 하펠트 예은님의 아름다운 노래와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 받는 자막 제한 점도 예수 믿고바다니 예수 믿고 bumps